멤버들의 손 크기 왕이 궁금해요. 아니 이거는 통안이죠. 20.7? 20.5 20.5인데 이거 봐요. 손 떼보세요.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야? 18cm 아 아 아 0 1 1 8cm예요. 죄송합니다. 18.3cm 아 시계서부터 되는군요. 손목시계니까 손목시계니까 20으로 정리 17.8 19 나왔어요. 1등은 저 꼴찌는 켄타형이네요. 아니 아니 영국이 아까 17이라고 했잖아요. 17전이라고 했잖아요. 똑같은가? 똑같네요. 공로 꼴찌는 켄타형과 영국이 형이 되겠고요. 축하드립니다.